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6일 공군 16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임무 현장을 점검하고, 평창 상공에서 지휘비행을 했습니다. 이날 이 총장은 중북부 영공방위의 핵심 부대인 공군 16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임무 현황을 보고받고, FA-50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했습니다. 이 총장은 중북부 공역에서 직접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하며, 각종 공중위협 상황에 대한 FA-50 전력의 대응 능력과 공대지 무장 운영 능력을 확인했습니다. 또 평창 상공에서 초계비행 임무를 수행하며,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